그럼 프롬은 여전히? 아 네 저 오늘 녹턴은 여기까지 했어요 한 한 페이지에 했어요 녹턴은 어디 올까요? 네 확인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전박으로 치면 너무 음악 같지가 않아서 제가 나름데도 구박토랑 강력을 먹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들어가겠지만 그라미가 보다니 그라미가 보다니 그라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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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장창이네요. 여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프레이즈를 좀 이해하고 네. 프레이즈를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랜선 사람이 노래하듯이 좀 하려고는 했는데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안무 말 잘해. 중간성은 게이로만 책임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그 외에는 일단 오른손도 그래도 크게 치러 가실 것 같아요. 이게 왼손 반주가 화성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혼자인데 얘를 이기려면 많이 쐬야되다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로 좀 잘하게 되죠. 첫은은 따로 스타크톨 그려져있고 뒤에가 첫번째, 두번째감이 느껴져있죠. 그 미끄럽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베이스랑 이 뒤에 있는 거랑 다른 악기랑 양팔이 좀 달라요. 이 베이스는 울림을 잘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제일 어려운데 일단 여기 묶여져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뒤로 뒤쪽으로 이 가운데 이 음을 안 치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그래서 연결하는 걸 이어주려고 하시다보니까 얘를 누르시죠. 오우 정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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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최대한 끌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얘를 누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 정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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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을 달려가시다 보니까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연결 때문에 이 음을 안 치시네요. 뭐가 몰라서. 제가 좀 보시면 빨리 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누른 상태에서 힘을 풀고 손목에는 뚫붕에서 방향으로까지 가지고 오세요. 이거 치고 나서 기름을 푸는 상태에서 무던 손가락만 유지한 채로 정돈다. 정돈다. 언제 Arena 투자 노카 정돈다. 그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칠 때 여기를 도약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오 이렇게 집중, 엄청 많아요 뒤에 그게 진짜 싫지 저런 곡 많이들 그런 다른 곡에서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남들이 하는거 듣고 앞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게 매우 해결이 되시면 오른손은 제가 크기는 내고 계신데 왠전히 워낙 빠지고 사라지게 처리를 하셔서 그래서 얘가 사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것도 사실 더 찌르시고 싶었어요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신데 그래서 경우도 있다가서 이런 손이 전부 다가고 얘가 떨어지지 않아서 안어둡니다 저를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서 너무 많이 진돌려서 느끼는 동안 그 음하의 톤을 좀 더 채워줬어요 이렇게 딱딱딱 이거 맞아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알맹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도 항상 이런 걸 다듬기 힘드니까 아주 담백하게 왼손 동작하면서 오른손 좀 더 진하게 양손을 밸런스 정도로 붙여주고 짖는 게 있어서 이렇게 나는 게 치고 손목을 어글시켜서 다시 쳐줘 아 이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최대한 내닥붙지 않게 손님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 동도가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이 느낌으로 이거 무뚝하게 이게 제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 봐주셔야 돼요 잘 읽어요 아직 잘 읽어요 너무 때리는 거 조심해서 네 비축되어 있는 소리예요 어 그쯤 그래요 더 내셔야죠 몸아 내가 타고나는 그 순간이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옛따로 옛따로 쓰시는 거예요 네 전혀 이를 치고 약간 보면 이렇게 까먹었어요 내 순간에 박칭이 너무 좋아요 여기 앞에 괜찮으세요? 박자 정확히 맞추라고 하셨는데 네 양손은 조금 더 줄이셔서 양손은 조금 더 줄이셔서 네 양손은 조금 더 줄이셔서 조용히 좀 더 줄이셔서 그쪽으로 근데 그걸 모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선택을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근데 또 박자 안 들려요 네 근데 또 하려면 또 세게 넣으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작지만 내 마음속에 막잡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끄러워 근데 얘는 막 박자 홈툴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단해요 여기는 악센트를 찍고 가듯이 이렇게 아파져돼 왜냐면 오른손이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기 때문에 흘린에서 치는 거보다 박스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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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제가 여기부터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걸까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앞에 거랑 다른 게 구간을 길게 모여놓고 처음부터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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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당점 더 그러고요 하하하하 앞을 스포르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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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샌더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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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왼손은 그러면 앞에 약간 레전드처럼 찍어요? 아니면 엄청 이 부분을 했던 것처럼 아니에요 와 대단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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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넘어가는 게 좀 어려운데 저는 얘가 문제에요 마지막 하하하하 그리고 힘을 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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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가 중요한 것보다는 끝에 힘을 빼는 게 더 중요해요 하하하하 오른손 트렉울러도 아직 릴렉스가 잘 안되는데 이게 토킹진곡의 얼굴과 같은 느낌 하하하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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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은 네 네 맞아요 엄지에 힘을 주시고 뒤 손가락에 힘을 빼야 너무 토킹진곡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하 눈으로 눈이 빠져있죠? 손목을 이렇게 쓰시면서 손목을 쓰시면서 아 손목을 쓰시면서 아 손목을 쓰시면서 아 손목을 안 썼어요 아 손목을 안 썼어요 이 토킹진곡인데 앞에서 도망갈 거예요 다 썼어요 하하하하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여전히 돼요 하하하하 우와 어 여전히 하면 돼요 아 죄송한데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얼마예요 또 옛날에 하지 않겠으니 길에서 가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나고 맘에 안 들고 전 차를 붙였을 때 내가 두터진다는데 이렇게 다 자라서 배우고 있는 반찬이니까 좋은 게 나지 않으십니까 네, 한번씩 한번 해볼게요